포시 네 안녕하세요 deserve 호시 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유재석 선배님의 영상을 보고 왔어요 그 옛날 과거 때 자기의 겸손한 모습과 그런 각오를 담은 영상이었는데 저도 뭔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요즘 참 좋은 일이 많거든요 그런 큰 시상식도 참가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무대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한 무대 한 무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초심과 이런 마음이 진짜 안 변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이 각오가 정말 나중에 봤을 때 아 내가 이랬구나 하고 그런 좋은 추억으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앞으로 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또 콘서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이 영상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만 안녕.